퍼포먼스 퍼포먼스적으로는 당연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친구가 우리 안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무조건 이길 거예요. 파이팅!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 누나들이 기다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이 친구는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한 것 같습니다.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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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리더 친구가 저랑 10년 질인데 자존심 싸우는 건가요? 손 흔드는 거 한번 하고 장민 프로듀서님들께 오늘 드려드리는 노래는 저희 팀은 칼분루가 생명이기 때문에 혼자서라도 좀 많이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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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보컬인데 이번엔 랩 마틴 열심히 하겠습니다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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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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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점 2점 좋은데 가 있을까? 10시간에 자신 있습니다 3점 이렇게만 하면 최고다 2점 원정아! 저희는 섹시한 걸 보냈습니다.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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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. 여러분, 수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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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아. 자막제작을 location 재수 at foodfalls Jeeza rum citasus Petersburg영ged reminder 저는 fiercely 끌고purpose kiloしま استICμάrec과 regimental跟我ize, 야APP이cro짝 동 vid을 свою 보트를 때 쑤 splend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